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7장 연습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책 109쪽이죠?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1번은 다음 형용사에 비교급과 최상급을 써라. 1번 먼저 들어보죠. 비지, 바쁜, 분주한 이런 뜻인데 자음 S 다음에 Y가 왔죠? 따라서 Y를 I로 고치고 비교급은 ER, 최상급은 EST를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비교급은 비지얼, 최상급은 비지스트 이렇게 되겠죠? 다음 2번 useful은 쓸모있는, 유용한 이런 뜻이죠? useful 이렇게 2음절 이상의 단어니까 more,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어야겠죠? 비교급은 more useful, 최상급은 most useful 이렇게 되겠죠? 다음 3번 big, 큰 이런 뜻의 형용사인데 이 때 I는 짧게 발음하죠? 즉, 단모음이고 다음에 자음 G가 오니까 끝에 자음 G를 하나 더 쓰고 ER, EST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bigger, biggest 이렇게 되겠죠? 스펠링에 주의하세요. 다음 4번 wise는 현명한 이런 뜻의 형용사죠? 끝이 2로 끝나니까 비교급은 그냥 R, 최상급도 그냥 ST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비교급은 wiser, 최상급은 wisest 이렇게 되겠죠? 다음 5번 expensive는 값비싼 이런 뜻인데 expensive 이렇게 3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네요. 그러니까 more와 most를 이용해서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비교급은 more expensive, 최상급은 most expensive, 이렇게 되겠죠? 다음 6번 little은 양이 적은 이런 뜻인데 불규칙 변화하는 단어죠? 비교급과 최상급은 무조건 외워야겠어요. 비교급은 less, 최상급은 list 이렇게 되겠죠? 꼭 외우세요. 다음 7번 warm은 따뜻한, 더운 이런 뜻인데 그냥 이 R과 EST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교급은 warmer, 최상급은 warmest 이렇게 되겠죠? 다음 8번 strong은 힘센 이런 뜻의 형용사죠? 역시 이 R과 EST를 붙여서 비교급은 stronger, 최상급은 strongest 이렇게 되겠죠?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 규칙만 알고 있으면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불규칙은 몇 개 안 되니까 꼭 외워둬야겠어요. 그럼 다음 연습문제 2번으로 가죠. 연습문제 2번 다음 괄호 속의 단어 중 맞는 것을 골라라. 1번 We have much, many rain in June June은 6월을 말하고 이때의 위는 일반인 주어로 우리는 6월에 비를 많이 갖는다 이런 말이니까 즉, 6월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런 말인 거죠? rain은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양을 나타낼 때 쓰는 much가 정답이 되겠네요. We have much rain in June 정답 확인해보죠. We have much rain in June 다음 2번 How much,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How much 혹은 many days 얼마나 많은 날들이 are there 있습니까? in a week 일주일에는 즉, 일주일은 며칠입니까? 이런 말이죠? day는 셀 수 있는 가사명사니까 many를 써야겠죠?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정답 확인해보죠.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다음 3번 February is the two, second month of the year 2월은 1년 중 두 번째 달이다 이런 말인데 두 번째 이렇게 순서를 말하려면 서술을 써야죠? 따라서 세컨드가 답이 되겠네요. February is the second month of the year 정답 확인해보죠. 다음 4번 There are a few little students in the classroom There are a few little students A few와 a little은 둘 다 약간의, 조금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몇 명의 학생들이 있다. In the classroom 교실에는 A few는 수를 말할 때 쓰고 A little은 양을 말할 때 쓰죠? 꾸며주는 말이 students니까 정답은 A few가 되겠죠? A few와 A little 잘 구별해서 알아주세요. 정답 들어보죠. 다음 110쪽으로 가죠. 5번 The rat is smallest, smaller than the cat 맨 뒤에 than the cat 하면 고양이보다 이런 말이죠? than은 뭐뭐보다 이런 뜻으로 비교급에 쓰이는 말이니까 small의 비교급, smaller가 들어가야겠죠? The rat is smaller than the cat 쥐는 고양이보다 작다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보죠. The rat is smaller than the cat 다음 6번 Which is bigger? This box or and that one Which is bigger? 어느 것이 더 크니? This box or and that one 이상자니 아니면 저상자니? 이렇게 물어야겠죠? 이거 선택 의문이네요. Which 비교급 A or B 하면 A와 B 중 어느 것이 더 뭐뭐인가? 이런 말이죠? 정답은 OR가 되겠네요. Which is bigger? This box or that one 이상자와 저상자 중 어느 것이 더 크니? 정답 확인해보죠. Which is bigger? This box or that one? 다음 7번 Mary is the youngest of in us all Mary is the youngest Mary는 가장 어리다 Of in us all 우리 중에서 즉, Mary는 우리 모두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리다 이런 말인데 Of 다음에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복수형 명사 또는 복수형 의미를 가진 단어가 오고 In 다음에는 장소나 범위를 나타내는 단수형 명사가 오죠? 지금 Mary를 us all 우리 모두와 비교해서 복수형의 의미를 가진 단어 us all이 왔으니까 정답은 5부가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Mary is the youngest of us all 다음 8번 Iron is very much more useful than gold 쇠는 금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 즉, 훨씬 더 쓸모가 많다 이런 말인데 이때의 괄호 안에는 비교급 more useful을 강조해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very는 원급을 꾸며둘 때 쓰는 거고 비교급일 때는 much를 써서 훨씬 더욱 이런 뜻이 되죠? 정답 들어볼게요. 다음 9번 This stone is twice as heavy, heavier as that box A is better as one-급 as B 하면 A는 B의 몇 배만큼 뭐뭐하다 이런 뜻이 되죠?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의 원급이 들어가면 돼요. 정답은 heavy가 되겠네요. This stone is twice as heavy as that box 이 돌은 저 상자의 두 배만큼 무겁다. 즉, 무게가 두 배다 이런 말이네요. 대수자를 쓰는 표현 잘 알아주세요. 정답 확인해보죠. 다음 10번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of in your life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건강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health in your life 당신의 인생에서 즉, 건강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인데 당신의 인생에서 라고 할 때는 in을 쓰면 되죠? of를 쓰려면 비교의 대상이 되는 복수형의 명사나 복수형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오는 경우고 장소나 범위를 나타내는 단수형 명사가 올 때는 in을 쓴다고 했죠? your life는 범위에 해당되는 단수형 명사가 온 것이니까 당연히 in이 된 것이죠. 그냥 관용적으로 너의 인생에서 할 때는 in your life 이렇게 알아둬도 괜찮겠어요? 정답 확인해보죠.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다음 연습 문제 3번은 틀리게 된 부분을 바르게 고치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비교급과 최선급의 용법을 잘 생각하면서 틀린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함께 문제를 풀어보죠. 연습 문제 3번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1번 tom is two years old than mary tom은 mary보다 두 살 더 나이가 많다. 즉, 두 살 위다 이런 말인데 then he is 니가 비교급을 써야겠죠? old를 older로 고쳐줘야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tom is two years older than mary 다음 2번 he is a lot taller than he is last year. he is a lot taller 그는 훨씬 더 키가 크다. 비교급 taller 앞에 온 allot은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말로 훨씬, 더욱더 이런 뜻이라고 했죠? then he is last year 작년에 그가 컸던 것보다 작년에 그가 컸던 것보다 즉, 그는 작년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 이런 말이겠죠? then 다음에 he is last year는 원래 톨이 생략되어서 he is tall last year 이런 문장인 거죠? 이 문장에서 보면 last year 즉, 작년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시세가 과거네요. 그러니까 비동사도 is가 아니라 was를 써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he is a lot taller than he was last year 이렇게 돼야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he is a lot taller than he was last year 다음 3번 This is the longest of all the rivers in Korea 최상급 앞에는 정관사 더가 와야 하는데 longest 앞에 더가 빠졌죠? 더를 넣어서 This is the longest of all the rivers in Korea 이렇게 돼야겠죠? 이것은 한국에 있는 모든 강 가운데 가장 긴 강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다음 4번 This is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world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말인데 In the world 는 앞에 리버를 꾸며주는 형용사구죠? 가장 긴 강 가운데서 할 때 긴 강들 중에서 이렇게 복수죠? 그러니까 The longest river에서 river를 복수로 rivers 이렇게 써야겠네요. 정답 확인해 보죠. 다음 5번 Look at two of the handsome boys Look at two the handsome boys Handsome은 잘생긴 미남의 이런 말이죠? 그 두 명의 잘생긴 소년들을 보아라 이런 말인데 이 문장에서 to는 두 명의 이런 수량 형용사죠? 형용사는 관사 다음에 오는 것이 원칙이니까 two the 가 아니라 the two handsome boys 이렇게 되어야 맞겠죠? Look at the two handsome boys 형용사의 순서는 지, 수, 성 즉 지시 형용사 다음에 수량 형용사 다음에 성상 형용사의 순서라고 했죠? 성상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 종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했었죠? 정답 들어보죠. 다음 6번 Would you give me cold anything to drink? 이 문장에서 would는 뭐뭐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공손한 부탁을 할 때 쓰는 조동사죠? 의문문이니까 조동사 would가 주어 앞에 나왔네요. 그런데 cold anything을 한번 보세요.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anything cold 차가운 어떤 것 이렇게 써야겠죠? Would you give me anything cold to drink? 나에게 마실만한 시원한 것 좀 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Would you give me anything cold to drink? 다음 7번 I think that English is easily to learn. 나는 영어가 배우기에 쉽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일 텐데 넷절 안을 한번 보세요. English is 주어, 비동사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주어가 어떤지를 설명해주는 보어가 와야 하는데 easily가 왔죠? 쉽게 이런 뜻의 부사네요. 그런데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형용사나 명사죠? 부사 easily를 형용사 이지로 바꿔야겠네요. 정답 확인해보죠. 다음 8번 The higher we go up, the cold it becomes 문장 맨 앞에 the higher를 보세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을 쓰려고 한 것 같은데 뒤에 더 콜드 역시 더 플러스 비교급 형태로 써줘야겠죠? 더 콜드를 더 콜더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 뭐뭐 할수록 더욱더 뭐뭐해진다 이런 뜻이니까 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더욱더 추워진다. 정답 확인해보죠. The higher we go up, the colder it becomes 다음 9번 He is poor, but he wants to go to college for father's study. He is poor. 그는 가난하다. But he wants. 그러나 그는 원한다. To go to college. 대학교에 가기를. For father's study. 더 먼 공부를 위해서. 즉, 더 수준이 높은 공부를 위해서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가난하지만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겠죠? 이 문장에서 for father's study를 보세요. father는 거리가 더 먼 이런 뜻이죠? 좀 더 수준 높은 공부 하려면 정도를 나타내는 further를 써야겠어요. 파의 비교급에는 father와 further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further는 거리와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데 father는 거리를 나타낼 때만 쓴다는 거 잘 알아주세요. 정답 들어보죠. 다음 10번 Come back as soon so possible Come back 돌아오너라 As soon so possible Soon은 곧 이런 말이고 possible 하면 가능한 할 수 있는 이런 뜻이니까 가능한 만큼 빨리 즉,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너라 이런 말이죠? As one급 as possible 이렇게 쓰면 가능한 뭐뭐한 이런 말이니까 As soon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한 빨리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As soon as possible은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관용 표현으로 덩어리째 알아두면 좋겠어요. 정답은 as soon 다음에 so를 as로 고쳐주는 것이죠? 정답 들어보세요. 연습 문제 3번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은 문제에서처럼 정말 틀리기 쉬우니까 꼭 잘 알아둬야겠어요. 그럼 다음 연습 문제 4번으로 가죠. 연습 문제 4번 다음의 숫자를 영어로 읽어라 1번 25에 th가 붙었네요. 스물다섯 번째를 말하죠? 20은 숫자로 읽고 맨 마지막 숫자 5만 서수로 읽으면 되죠? 5의 서수는 fifth죠. 따라서 25,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25 정확한 발음 들어보죠. 다음 2번 3만 4천 5백 6십 칠을 영어로 어떻게 읽을까요? 일단 천 단위로 끊어서 보면 카머까지가 천 단위죠? 천 단위로 끊어 읽어주면 되는데 우선 34 34 하고 천 단위니까 뒤에 1000을 붙여주죠? 그리고 567을 읽어주면 돼요. 500 500 67 67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34,567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때 end를 생략해서 34,567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들어볼게요. 다음 3번 2와 3분의 2 분수네요. 먼저 앞에 2는 그냥 읽으면 되죠? 2 그리고 3분의 2는 분자에서 분모 순서로 분자는 기수로 분모는 서수로 읽죠? 그리고 분자가 2 이상이니까 분모 다음에는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2 thirds 즉 2 and 2 thirds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분자가 2 이상인 경우에 분모에 s를 붙여줘야 한다는 거 꼭 주의해야겠어요. 정확한 발음 확인해보죠. 다음 4번 시간을 읽는 문제죠? 먼저 6시 30분은 영어로 숫자를 그대로 6,30 이렇게 읽으면 되죠? 또는 30 대신에 반 2분의 1 이런 뜻의 half를 써서 말할 수도 있죠? half를 쓰려면 몇 분 past 시간 이렇게 써야 되죠? 여기 past는 무엇을 지나서 이런 뜻입니까? half past six 하면 6시가 지나서 30분 즉 6시 30분 이렇게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다음 9시 45분을 읽으면 숫자 그대로 읽어서 9,45 이렇게 읽어도 되고 이때도 쿼러를 이용해서 읽을 수도 있는데 쿼러는 4분의 1 이런 뜻으로 1시간의 4분의 1이면 15분이 되겠죠? 그래서 10시 15분 전 이런 식으로 쿼러 to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몇 분 투 시간 하면 몇 시 몇 분 전 이런 말이죠? 쿼러 to 10 10시 15분 전 이런 말이 되니까 9시 45분이 되는 것이죠? 정답 들어보죠? 다음 5번 전화번호네요 먼저 602-2428번이죠? 그냥 숫자를 한 자리씩 읽는데 그냥 9번을 읽고 나서는 잠깐 쉬고 그 다음 번호를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602 약간 쉬고 2428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0번은 0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보통은 편하게 5로 읽으면 되겠네요 정답 정답 들어보죠? 6-0-2 2-4-2-8 다음 7-7-1-9-0-6번은 7-7-1 잠깐 쉬고 9-0-0-6 이렇게 읽으면 되죠? 또는 9-0-0-6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5가 두 번 겹칠 때는 5-5보다는 0-0-0가 더 듣기에 명확하죠? 0-0-0로 읽는 게 더 좋겠네요 정답 확인해보죠 다음 6번 연도를 읽는 문제죠? 연도는 두 자리씩 끊어 읽으면 돼요 먼저 1988년은 우리말로 19와 88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1988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다음 2002년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2000을 읽고 그 다음에 2를 붙여주는 식으로 읽으면 되죠? 그래서 2002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방금 연습 문제 4번에서 공부한 여러 가지 숫자리에 있는 표현들 간단한 것 같지만 모르고 있으면 막상 읽게 됐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럼 연습 문제 5번으로 가죠 연습 문제 5번 다음 괄호 속의 단어를 다음 괄호 속의 단어를 알맞게 변형시켜라 1번 이 상자가 저 상자보다 더 작다 이런 말인데 비교급 단이 있으니까 스몰 역시 형용사의 비교급을 써야겠죠? 비교급 어미 이 R을 붙여서 smaller 이렇게 써줘야겠네요 This box is smaller than that one 정답 들어보죠 정답 들어보죠 다음 2번 Your doll is pretty than mine 당신의 인형은 나의 것보다 더 예쁘다 이런 말인데 역시 데니스니가 비교급 문장이죠? pretty를 비교급으로 고쳐줘야 하는데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니까 Y를 I로 고치고 이 R을 붙이면 되겠죠? prettier 이렇게 되겠네요 Your doll is prettier than mine 정답 들어보죠 Your doll is prettier than mine 다음 3번 Mount Everest is the high mountain in the world 맨 앞에 MT는 Mountain을 줄여서 간단히 쓴 거죠? Mount라고 읽어요 Everest 산은 세계에서 높은 산이다 이런 말인데 좀 어색하죠? 하이 앞에 정관사 너도 있는 걸 보니까 최상급을 써서 Everest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자연스럽죠? 따라서 최상급 어미 EST를 붙여서 highest 이렇게 써줘야겠죠? 정답 확인해보죠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다음 4번 What's the hot month of the year? 1년 중 더운 달은 무엇이니? 이런 말인데 역시 형용사 hot 앞에 정관사 너가 있는 걸 보니까 최상급을 써서 1년 중 가장 더운 달은 무엇이니? 이렇게 되어야겠죠? hot은 단모음 플러스 자음이니까 T를 하나 더 붙이고 EST를 붙여서 hottest 이렇게 되죠? What's the hottest month of the year? 1년 중 가장 더운 달은 무슨 달이니? 다음 5번 Your watch is good than mine THEN을 보니까 비교급 문장이죠? 당신의 시계는 내 것보다 더 좋다 이런 말일 텐데 더 좋은 이렇게 그새 비교급이 필요하죠? 그새 비교급은 Better 이거는 불규칙이니까 외워둬야 한다고 했어요 정답 다시 들어보죠 다음 6번 A cow is useful than a horse Cow는 암소, 젖소 이런 말인데 이 문장에서는 부정관사 어와 함께 쓰여서 종족 전체를 나타내는 대표 단수로 쓰였죠? 비교급을 나타내는 THEN이 있으니까 암소는 말보다 유용하다 이런 뜻인데 비교급 문장이니까 형용사 useful도 비교급으로 써줘야겠죠? useful은 이음절로 된 단어니까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만들 때 more, most를 붙여줘야 하죠? 따라서 more useful 하면 되겠네요 A cow is more useful than a horse 암소는 말보다 더 유용하다 정답 들어보죠 A cow is more useful than a horse 다음 7번 서울 is large than any other city in Korea THEN을 보니까 역시 비교급 문장이네요 서울 is large than any other city in Korea 서울은 한국의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 크다 이런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역시 형용사 large를 비교급으로 써줘야겠죠? 어미가 2로 끝나니까 R만 붙여서 larger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네요 서울 is larger than any other city in Korea 서울은 한국의 어떤 다른 도시보다 크다 이제 이런 말이 되었죠? 이 문장은 비교급 문장이지만 의미상으로 따지면 서울이 가장 크다 이렇게 최상급의 뜻이 됐네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부문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 더 뭐뭐한 이런 최상급의 의미가 된다는 거 앞에서 다 배웠죠? 잘 알아주세요 다음 8번 Tom is little old than Judy Tom은 Judy보다 더 적게 나이를 먹었다 즉, Tom은 Judy보다 나이가 더 적다 이런 말인데 역시 비교급 문장이니까 little을 비교급으로 고쳐줘야겠죠? little의 비교급은 less니까 Tom is less old than Jud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비교급으로 고치는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제 잘할 수 있겠죠? 다음은 111쪽 연습 문제 6번이에요 연습 문제 6번 각항의 문장의 뜻이 같도록 공란을 메워라 1번 This book is not difficult 이 책은 어렵지 않다 이런 말인데 이것을 this is not으로 시작해서 고치는 문제네요 아래 문장을 보면 this is not으로 시작하니까 이것은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고치라고 했죠? 이 책은 어렵지 않다 즉, 이것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밑줄에는 어려운 책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어려운 책 하려면 a difficult book 이렇게 쓰면 되죠? 즉, this is not a difficult book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다음 2번 I found this book easy 나는 이 책이 쉽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this book이 found라는 동사의 목적어죠? easy는 목적어 this book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 도어예요 5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문장을 I found that 이렇게 시작해서 고쳐 쓰는 문제죠? 즉,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사용해서 나는 어떠어떠한 것을 알았다 이렇게 고치라는 거죠? let 다음에 명사절이 오니까 that 이하는 주어, 동사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 되어야 하죠? 주어는 this book이 되고 동사는 비동사를 쓰면 되는데 앞에 동사 즉, 주절의 동사 found가 과거니까 was로 써야겠죠? 그 다음 easy를 쓰면 I found that this book was easy 나는 이 책이 쉽다는 것을 알았다 이 경우는 that 이하가 명사절로 목적어가 되는 3형식 문장이 됐네요 이렇게 절을 쓰는 경우에 주절에 따라 종속절의 시대도 맞춰줘야 한다는 거 주의해서 보세요 정답 확인해보죠 I found this book easy I found that this book was easy 다음 3번 My brother is taller than she My brother는 남자 형제를 말하니까 형이나 동생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형이라고 한번 해보죠 나의 형은 그녀보다 더 크다 이 문장을 she is 그녀는 than my brother 나의 형보다 뭐 뭐하다 이렇게 고치라고 했죠? 나의 형이 그녀보다 크다 이 말은 그녀가 나의 형보다 작다 이 말과 같은 뜻이죠? 따라서 키가 더 작은 이런 표현은 short에 비교급 어미 이 R을 붙여서 shorte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보죠 My brother is taller than she She is shorter than my brother 다음 4번 She is not as old as he A is not as 원급 as B는 A는 B만큼 뭐 뭐하지 않다 이런 말이니까 그녀는 그 사람만큼 나이 먹지 않았다 이것을 먼저 주어를 she로 해서 she is 그녀는 than he 그보다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고치라고 했네요 그녀가 그 사람만큼 나이를 먹지 않았다는 말은 그녀는 그보다 나이가 더 어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영의 비교급 영거를 써서 She is younger than h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다음 이번에는 he를 주어로 해서 he is 그는 than she 그녀보다 어떠어떠하다 그녀는 그보다 젊으니까 이 말은 그는 그녀보다 나이가 많다 이 말과 같죠? 따라서 old의 비교급 older를 쓸 수 있겠네요 He is older than she 하면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보죠 She is not as old as he She is younger than he He is older than she 다음 5번 He is taller than any other boy in his class 그는 자기 반의 어떤 다른 소년보다 더 크다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는 다른 어떤 뭐뭐보다 가장 뭐뭐한 이런 최상급의 뜻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겠네요 톨의 최상급 톨 리스트를 써서 He is the tallest boy in his class 하면 그는 자기 반에서 제일 키가 큰 소년이다 이렇게 같은 뜻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다음 마지막 7번은 영작 문제네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형용사의 원급이나 비교급 최상급과 관련된 여러가지 용법들을 잘 생각하면서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연습 문제 7번 다음 우리말을 영문으로 옮겨라 먼저 1번 이 다리는 저 다리보다 3배 길다 다리는 책에 있는 대로 브리치를 쓰라고 했네요 A는 B의 몇 배만큼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A is 배수사 as one급 as B 이걸 이용할 수 있죠 먼저 주어 이 다리는 this bridge 다음 동사 is 그리고 3배니까 배수사 three times 그리고 길다 라고 했으니까 형용사는 long을 써서 as long as 끝으로 저 다리 that bridge 그런데 여기서는 bridge가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대명사 one을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that one이 되죠 전체 문장은 this bridge is three times as long as that one 정답 확인해보죠 다음 2번 사람은 사람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한다 이 문장은 뭐뭐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쓰면 되겠네요 더 많이 이런 뜻이니까 비교급은 more를 쓰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the more, the more를 써서 영작해 볼 수 있겠네요 먼저 주어는 막연한 일반인을 가리키니까 we를 쓸 수 있죠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the more we have comma 더 많이 원한다 원하다 이런 동사 want를 쓸 수 있죠 the more we want 정리하면 the more we have comma the more we want 정답 확인해보죠 다음 3번 너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 영작의 핵심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이 부분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뭐뭐하는 가능한 한 뭐뭐한 이런 말이니까 as one급 as possible을 써서 표현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라고 했으니까 형용사의 원급에는 hard가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as hard as possible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대 문장은 너는 공부해야 한다 이 문장이죠 여기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의무의 뜻을 가는 조동사를 쓰면 좋겠네요 그래서 너는 공부해야 한다 you must study 자 이제 문장을 정리해보면 you must study as hard as possible 또 possible 대신에 you can 써도 되겠어요 you must study as hard as you can 정답 확인해보죠 다음 4번 이 책은 저 책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 비교급 문장이네요 우선 이 책은 더 재미있다 부터 해보면 this book is more interesting interesting은 inter-resting 이렇게 4음절의 단어니까 more를 써서 비교급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훨씬 재미있다고 했으니까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much, far, a lot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써줄 수 있겠죠 우리는 much를 써보죠 this book is much more interesting 그리고 저 책보다 than that book 그런데 book은 앞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one으로 받아서 that one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따라서 전체 문장은 이 책은 훨씬 더 재미있다 this book is much more interesting 저 책보다 than that one 정리하면 this book is much more interesting than that one 정답 확인해보죠 다음 5번 저 그림이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보이다 이런 뜻으로 동사 look을 쓰라고 했네요 look 플러스 형용사 하면 뭐뭐하게 보이다 이런 표현이 되죠 아름답게 보인다 라고 하려면 look 뒤에 보어로 형용사 beautiful을 써서 look beautiful 그런데 아주 아름답게 보인다고 했으니까 look very beautiful 이렇게 되겠죠 그림은 picture인데 저 그림 했으니까 지시 형용사 that을 써서 that picture 이렇게 되겠죠 이 that picture가 주어가 되는데요 look이 일반 동사니까 조동사 do를 써서 의문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어 that picture가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써야겠죠 저 그림이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까 does that picture look very beautiful 정답 확인해보죠 다음 6번 나의 아저씨는 너의 아버지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니까 a is not as one급 as b 이걸 쓰면 되겠죠 a는 b만큼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나의 아저씨는 나의 아저씨는 my uncle is 너의 아버지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 나이가 많은 이런 뜻이 되어야 하니까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 old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not as old as 너의 아버지만큼 your father 또는 not as as 대신에 so를 써서 not so old as 이렇게 써도 되죠 my uncle is not so old as your father 그럼 정답 확인해보죠 여기까지 연습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에 관한 문제들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죠 여기 나온 문제들은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잘 알아둬야겠어요 오늘 배운 것도 복습 열심히 하고 저는 다음 2부 7장 종합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